보카푸딩 거북알 먹방 레츠고! 얘는 보카푸딩이라는 건데 큐오젤리처럼 이런 꼬챙이로 찔러서 터쳐서 먹는 또 재미있는 푸딩입니다 큐오젤리하고 보카푸딩 이렇게 두 개 다 풍선 안에 들었어요 되게 느낌도 비슷하네요 되게 터지는거 아냐? 얘는 여기에 뿌려먹는 가루래 약간 바닐라 아이스크림? 그런 맛이네요 되게 맛있네요 맛있네요 맛있어요 엄청 고급 디저트 느낌이에요 생각보다 괜찮은데? 약간 좀 달아요 한국에도 이런 보카푸딩 같은 게 있죠 폭발하는 거 아냐? 얘는 진짜 겁난다 갑자기 터져버려가지고 진짜 놀랬어요 와 오 와 전을 했거든요 오호오호옥 차말いた 마지막으로 되게 잘 됐죠? 근데 금방 녹네요. 빨리 만들어야겠다 자, 여기다가 푸딩을 톡! 렛츠고 안녕하세요, 시오입니다. 오늘은 짜잔! 피자, 스파게티, 새우링 먹방 렛츠고! 렛츠고! 와아 우와 고기만두 렛츠고 그러시니까 마트 치얼스 치얼스 반죽과 함께 먹기 좋은 식감 오랜만에 만들어먹기 반죽 고춧가루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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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징어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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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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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춤 고추 고춤 고춤 고추 고추 맛있고 맛있다 너무 맛있을거 같애 주유 계란 계란 계란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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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면은 튀김을 내가 찬양한 맛이에요 너무 맛있었어요 맛은 맛은 맛이에요 매운 맛은 맛이에요 맛은 맛이에요 맛은 맛이에요 맛은 맛이에요 맛은 맛이에요 맛은 맛이에요 첫 번째 뱃살 다음 뱃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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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맛있게 먹는 점점 더 맛있네요 저는 고소한 맛을 더 좋아해요 이 맛은 상상에 이렇게 많이 먹어요 아삭한 맛은 덕분에 면을 먹어요 이 맛은 더 맛있고 더 맛있었어요 면은 고소한 맛이에요 이 맛은 너무 맛있게 맛있더라구요 치킨은 꿀맛으로 먹으면 더 맛있어 치킨을 먹으면 더 맛있어 치킨은 손가락이 찍어서 좀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어 싱싱한 무기는 너무 맛있어 이게 믿品이예요 принцип 모양이예요 아이스크림 아까 brace 안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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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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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